이 선생님 사연입니다. 신씨 할머니 오부 꺼먹사리 오늘 이야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씨 할머니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와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어 버려 합니다. 시아버지의 꿈을 꾸고 무사히 피난을 갈 수 있었던 신씨 할머니께서는 대전 원정역 너머에 있는 반송이라는 산골마을로 피난을 가서 사셨다고 합니다. 피난을 온 뒤로 그곳에 쭉 정착하고 사시다가 마흔 초반이시던 시절인 약 1960년대 초반 할머니께서 아침부터 밤까지 밭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보리방아를 두세 동이씩 수확해 오시곤 하셨죠. 보리방아는 절구에 넣고 찌어야 밥을 해먹을 수 있는데 밭일을 하고 밤늦게 돌아와 직접 보리를 찌으면 잠도 못자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방앗간에 가서 보리방아를 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 근처 방앗간에서 어찌 된 일인지 방아를 찌어줄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당장 먹을 보리방아가 필요했던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며칠 먹을 거라도 찌어서 올 거야. 내가 찢고 이거 올게. 그렇게 말하곤 일곱 시경에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리 소마를 다 찢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 이미 자정이 넘어 한 시쯤 되었고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으니 할머니는 늦은 시간에 보리 소마를 머리에 이곤 집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서마리나 되는 보리를 머리에 이고 오니 할머니께서는 점점 숨이 차졌습니다. 논두렁을 건너고 밭을 건너 산모퉁이를 돌아서 오는데 생각해보니 그곳은 낮이든 밤이든 어두운 면이 생기면 도깨비나 귀신이 잘 나오는 그런 나쁜 곳이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에겐 그냥 기분이 싸해지는 정도였지만 할머니께서는 영감이 강해 어두운 날엔 가능하면 그곳을 지나가기 싫어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달도 없이 캄캄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풀에서 뭔가 새카만 강아지 같은 것이 쏙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거기에 서서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녀석은 키가 세 살 먹은 애만 하고 발이며 손 등등 달릴 건 다 달렸으며 기어 다니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평소엔 도깨비를 자주 보던 신지 할머니였기 때문에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뭐야! 물러서! 나는 꺼목살이다 나는 꺼목살이다 나는 꺼목살이다 그곳은 요리 같다 저리 같다 하며 좁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낭떠러진 온두렁이라 피해서 지나갈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신지 할머니는 눈앞에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주는 공포보다 머리에 볼이 서마리를 이고 산길을 가는데 앞길을 막는 것에 대한 짜증이 더 컸던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꺼목살이고 흰살이고 뭐 어쩌라고! 물러서! 힘들어 죽겠구만! 얼른 집에 가서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왜 그래! 너 뭐야! 도깨비야 뭐야! 그러니까 그 존재가 대답합니다. 꺼목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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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목살이가 뭐야! 도깨비란 말이야! 뭐야! 호개야? 꺼목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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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물어보아도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신 신지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대담하게 말씀하셨죠. 뭐야 이거 진짜 발로 차서 논두렁에 쳐박아버린다! 안 가? 왜 길을 막고 지랄이야 지랄이! 얼른 안 가! 이렇게 말하며 바짝 다가가니 산기승 옆으로 슬그머니 물러섰고 할머니는 그 틈에 얼른 지나왔습니다. 또 쫓아왔단 봐라! 탁 걷어차선 논두렁에 쳐박아버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길을 갔지만 그 녀석은 계속 쫓아오더랍니다. 나는 꺼목살이 나는 꺼목살이 나는 꺼목살이 한참을 가니 냇물 또랑이 있었습니다. 냇물의 진검다리를 건너 산모퉁이를 넘어가면 할머니 집에 도착하는데 그 녀석은 냇물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봐! 여기 쫓아올 재간이 있으면 쫓아와봐! 할머니는 진검다리를 건너 반대편에 도착한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안 쫓아와! 얼른 쫓아와! 그렇게 외쳤더니 그것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녀석의 존재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꺼목살이라고 하며 이름을 밝혔지만 그런 이름은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존재니 어둑신이나 그슨대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특히 어둑신이는 이름도 비슷하구요. 하지만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커지거나 하지 않았고 빠른 속도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가는 사람의 길을 막는 장난을 좋아하는 녀석이었죠. 혹시 또 모르죠. 아직 거대해지는 능력을 익히지 못한 어린 어둑신이었을지도요. 아무튼 그 정체불명의 꺼먹살이를 만났음에도 신씨 할머니께서 겁먹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자 옆으로 살짝 물러서는 것을 보면 이 녀석이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어떠한 존재든 다 공통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긴 도깨비의 도사 호랑이의 인민군까지 보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신씨 할머니 입장에선 이 녀석은 대수롭지 않은 녀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